네네 이거 처음으로 해놨겠지? 우리는... 예상인가? 아니 좀 쉬해 하는 거야 나 이거 아까 치웠어 아 치웠어 이거 치워버릴 왜요? 아 이거 좀 태워가야 돼요 아 이거 좀 태워가야 돼요 우리가 왜 이거 걸렸지? 아 이거 막 집어던지다 아니 세 명이 해야지 왜 두 명이 하고 있냐고 막 아... 어우 야 오 마이 갓 빈 빈틀었다 응? 저거 야 저거 유리맛 네 어우 냄새 저 냄새 진짜 못 참고 정서해 아! 추워 아 저거 정신 상태가... 뭐 거가지고 막 으 하고 있어요 어우 저는... 아니 이거 이거 세워봤자 어차피 이따가 또 누가 넘어뜨릴 텐데 제가 나중에 다시 다 세워둬게요 굳이 세워야 될까? 왠지... 너무 좀 묻어있네? 나는 그냥 해버려 네 좀 뭐가 묻어있네? 참 심란하다 진짜 누구는 마트 가고 누구는 빨랫방 가는데 우리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나는 묻은 똥이나 치우고 인생이... 인생이지 여기 내 인생이 똥이라는 걸까? 네 인생이 똥 같은 거지 청소 끝! 갑시다 난 여기를 빨리 나가고 싶다 난 여기를 빨리 나가고 싶다